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가 동학개미한테 정말 잘했다.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외국인들 다 이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또 힘을 내기 시작한 겁니까? 늦게 물량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성적이 나쁘지 않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는데 올해 장도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되고요. 다음 주에도 월, 화, 수 30일까지 장이 있으니까 영업일수로 나흘이 남았는데 결산을 해봐도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 거래소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유가증권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47조 9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거의 48조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2020년은 정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한 획을 그은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정말 그런 장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진짜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당연히 외국인은 많이 팔았겠죠. 코스피 시장에서 24조 7,700억을 팔았고 나머지가 기관이 판 건데 최근 들어서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보면 개인은 1조 2,970억 원을 순매수, 외국인도 3조 290억을 샀단 말이죠. 기관이 4조 가량 판 건데 그런데 올해 역대급 매수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V자 회복을 이끈 주역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인데 10월부터 보면 단기간,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 이렇게 떼서 보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잘했다 이런 거예요. 개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들을 보면 올 들어서만 보면 삼성전자를 9조 4천억 원을 샀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5조 6천억 원을 샀어요. 그런데 이 종목의 수익률이 29.57, 50.88 많이 드셨네.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삼성전자 본주 29.57은 그렇게 좋은 수익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많이 산 게 현대차를 많이 샀는데 이것도 52.7% 이렇게 수익이 난 걸로 계산이 되고요. 네이버가 52, 카카오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44.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저조해요. 19.5, 거의 20%가 안 되는 수익.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을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다시가 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다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헌팅을 하신 거죠. 그런데 개인의 수익률을 깎아먹은 게 있어요. 뭐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니까. 인버스. 통상 얘기하는 곧버스라고 하죠. 곧버스. 2X니까, 그렇죠? 2X. 51%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네. 그런데 꽤 많이 샀다는 거죠. 10개 종목 안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은행주가 여전히 부진했다.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23%, 그리고 지주회사주 SK가 마이너스 10%. 한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이 산 10종목 중에 6종목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대충 20%에서 50% 그 어간의 수익률이 왔는데 가장 큰 원흉은 뭐냐? 곧버스였어요. 곧버스. 3죠? 저는 곧버스는 안 들어가. 아, 알겠어요? 네. 저는 곧버스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제 볼게요. 외국인은 뭘 많이 샀냐. LG화학을 제일 많이 샀어요. LG화학. 그런데 151% 올랐고. 그다음에 코덱스 200. 이건 곧버스가 아니라 그냥 지수에 연동하는 거. 그걸 샀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풍제약. 외국인이? 이 신풍제약이 저희 지수 편입이 됐잖아요. 지수 편입.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쩔 수 없이 사회되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무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1564%. 이렇게 상승. 이거 외국인이 다 먹었다는 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가 25% 올랐고. 삼성전기도 많이 샀는데 31%. 셀트리온을 또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아마 이거는 어쩌면 쇼세일. 그러니까 공매도 했던 걸 다시 사는 그런 매매였을 수도 있겠죠. 98% 올랐고요. 코스닥에 연동하는 거. 코덱스 코스닥 150. 이것도 41%. LG전자 어제 상한가 쳤습니다. 어제. LG전자가. LG전자 어제 상한가 쳤어요. 12년 2개월 만에 상한가 쳤어요. 12년 만에? 네. LG전자 상한가 친 게 2008년 10월 달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08년 10월 달은 그때 폭락했다가 거의 모든 종목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LG전자 주주들 어제 그냥 정말 겟하셨는데 LG전자도 어제 상한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습니다만 27%으로. 삼성 SDI가 2차전지죠. 135%. 외국인 많이 샀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런 분석은 굉장히 지역적인 분석입니다. 외국인들 사고 개인이 팔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시장에 이런 거죠. 지금도 리서치 센터 간에도 또 유력한 분석가 간에도 굉장히 큰 싸움이 붙어 있어요. 저희 시간에도 그런 견해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많이 올랐다. 위험하다. 지금 조정 국면이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디에 배팅했겠어요? 곧버스에 배팅하는 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너무 빨리 사실 5월, 6월에도 곧버스를 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1,400포인트에서 한 2,300포인트 바로 올라버리니까 다시 2차 팬데믹 오면 다시 저점 보고 갈 거다. W자 형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아니면 L자일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면 2,700포인트가 넘어선 상황에서도 이 곧버스가 안 통할 건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제 메르츠 증권의 이경수 센터장이 페이스북 잘 안 하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 뭐라고요? 사방에 다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들만 있더라.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분석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많긴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많이 올랐다는 거 말고 지금까지 추세를 바꿀 만한 무언가 변수를 합리적으로 대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썼던데 그 말도 또 일리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연말장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장이면서도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데 우려와 경계를 하는 장도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사상 최고가 치면요. 막 축제 분위기에다가 와 주식해야 된다 이런 건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언제 떨어지냐. 굉장히 특이한 장이다. 굉장히 특이한 장이에요. 그래서 전에 몇 번의 랠리장에는 주식식주의 열풍이 불고 낙관론이 팽배하고 그런데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굉장히 특이한 장이다. 특이한 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외국인과 개인의 어떤 투자 행태를 보면서 여실히 증명이 된다. 외국인은 그냥 지수에 라이딩하는 코덱스 같은 거 ETF를 많이 샀는데 개인은 거꾸로 가는 ETF에 많이 샀다. 그게 성적표에서 좀 차별화된 다른 것은 다 잘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하신 이유는 역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많이 공부도 하셨겠습니다만 힘을 좀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흑삼전탕이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는데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세요. 왜 흑삼전탕 얘기할지. 아 그런가? 흑삼전탕입니다. 흑삼전탕과 함께 힘내시고 올해 연말까지도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흑삼전탕. 사실 이게 아침 5시 때 나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1년을 버틴다는 것은 흑삼전탕이 그 뿐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하고 정프로 거의 하루도 안 빠졌지 않습니까? 흑삼전탕이에요. 거의 흑삼전탕. 고맙습니다. 흑삼전탕.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제 또 얼마 나오냐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가 나왔고 그중에 근데 소비로 이어진 게 4조밖에 안 됩니까? 이게 이제 KDI에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꽂아줬잖아요. 정프로도 받아 썼을 거고 저도 감사히 잘 썼습니다. 저희는 이제 4인 가족이라 풀로 땡겼죠. 일부에서는 반환한 분들도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반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소비하라고. 소비를 해줘라. 빨리 쓰라고. 그러라고 준 거라고. 저도 재래시장 가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카드를 못 쓴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14조 2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4조 원 정도 매출이 늘었다는 거는 나머지 10조는 원래 쓰던 소비, 가게 소비 이런 데 썼고 순중분 14조 원을 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 월수 100만 원 받는데 누가 40만 원 줬어. 그런데 이 40만 원으로 내 원래 쓰던 걸 쓸 수도 있잖아요. 내 원래 생활비를 쓰고 부가적으로 더 쓴 게 4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14조를 줬으면 14조만큼 소비가 늘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 내가 하던 소비를 이 지원금으로 대체시킨 게 있을 테니까. 돈에 꼬리표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한 10조 잰다는 거고.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고 좀 제안이,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14조 원 중에 4조 정도. 왜냐하면 그때 아시는 것처럼 카드로 쓸 수밖에 없게. 아니면 돈을 찾아가지고 못 썼잖아요. 그런 정책이 효과를 봤다. 그런데 문제는 세목별로 보면, 항목별로 보면 의류 자파는요. 지급 전후를 보면 마이너스 17% 하다가 11.2%가 늘었어요. 의류 자파. 의류 자파 같은 거 쐈다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도 예를 들면 등산복이라든지 아웃도어 의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그런데 5월 달이었으면 또 이런 거 많이. 그리고 이제 실내보다는 실외 가서 하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굉장히 잘 팔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거고. 가구 같은 거. 가구 많이 샀죠. 그러니까 1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 좀 편안한 거 사자.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하니까, 그렇죠? 가구 같은 걸 많이 샀는데, 마이너스 3.5에서 19.9. 이건 굉장히 많이 든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어려운 업종들, 여행은 61.1% 마이너스에서 여전히 55% 마이너스였다. 그러니까 진작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고. 왜냐하면 비대면이니까. 사우나를 한번 특정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0%. 안 간다는 거죠. 못 가죠. 못 가죠. 그다음에 이제 여행. 그러니까 음식점. 여행을 안 가니까 음식점도 당연히 안 좋았을 거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 피해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KDI 분석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뿌려가지고 소비 진작을 해서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말 이 피해 업종에 대해서 핀셋으로 꼽듯이. 직접적으로. 직접 줘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냈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인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일각에서 임대료 같은 거 대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경호기관인 KDI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건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을 구현하기 전에 어떤 이론적인 분석을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종 부분의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있었다. 이런 뉴스가 한 3일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영국이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미국장도 그런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한 사람한테 새롭게 검체를 해보니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또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을 통제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남아공화에다 두 명이 감염이 됐다.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유럽은 지금 브렉시트 이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국경을 통과할 때 무슨 비자라든지 이런 게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은 도보해협을 사이로 듣고 있어 배로도 가고 비행지로도 갑니다마는 기차로 가잖아요. 기차로, 해저터널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하고 섬나라인 영국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이 여러 나라든지 국경 통제를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열었다 그래요. 화물 운송 이런 것 때문에. 근데도 워낙에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화물 트럭 운전사들이 시위 비슷한 걸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유럽 중에서도 영국, 영국 중에서도 동남부에 집중돼 있거든요. 영국의 동남부. 동남부라는 게 런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인데 영국 전체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 세종의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약발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심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 외신의 한 줄로 나왔었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해 보니까 작년 12월 말 1월 초쯤에 외신에 제가 그래서 이걸 다룰까 말까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한에서 뭔가 바이러스가 생겨서 사람이. 쓰러졌다 뭐 이런 거. 그게 첫 번째 코로나19에 대한 조그만 단신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십니까? 작년 초에 우한 바이러스로 해야 되냐, 코로나19로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될 정도로 우한이라는 어떤 지역에 대한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이 변종 바이러스도 지금까지 1년 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인류가 엄청나게 전투력을 발휘해서 싸웠는데 그 결실을 이제 백신과 일부 치료제에서 볼랑말랑하고 있는데 변종이 나오니까 공포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얘기하면 백신의 효과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일단 신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이 정말 위대한 거라면 변이, 변종이 나와도 우리 인류가 잘 싸워내지 않겠나 이런 신뢰를 가지고 뭔가 하셔야지 야, 변종 바이러스 나왔으니까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한 어떤 재앙이 다시 재판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요행이. 그런데 그런 투자는 훨씬 더 리스크한 투자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학습 효과도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서도 겁이 나긴 합니다, 사실. 세계 도처에서 또 이런 거 막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투자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생각하고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이 변종 바이러스가 잘 또 잡히기를 저희는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나저나 언제 바이러스, 백신 만나기 큰일이네요, 그것도.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보건 당국에서. 우리 바이오 어깨 힘 좀 빨리 내주십시오. 그냥 딱 맞으면 그냥 바로 이 벌떡 일어나는 치료제 빨리 좀 만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 뉴스사함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항영 대표와 함께 미국 시장 상황, 마무리 상황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